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지요? 오늘 리더들 5층 식당으로 오세요. 5층 3층의 의자가 이번 주에 옮겨지게 되니까 일단 오늘까지 5층으로 오십시오. 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는 강파각에 골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가 순순히 이슬람의 성들을 내놓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쓰실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마지막까지 바로는 강파각의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속된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을 잃었으면 상식과 이성이 있으면 손 들 법도 한데 보내놓고 나서 또 마음의 충동질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강파감인데 그래서 4절 봐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구하 그의 온 군대로 말며 영광을 넣어도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심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꼭 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길이라는 게 통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다 돌아서 가다 보면 통하고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빠른 길, 대로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게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빠른 평지의 길로 가면 가난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또 돌이키고 또 다른 맛 먹을까 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돌리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돌리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돌리고 나니까 앞에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좌우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단지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국기 40장의 마지막에 가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장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몰라. 언제 아느냐? 인도함 받은 다음에 알아요. 아 그때 그랬구나.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내 맘에 딱 좋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돌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옳았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사람과 환경과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요. 처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피어올렀때는 이스라엘이 흥분해서 잠을 못 잤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한계,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정인과 동시에 기적의 한계가 있는데 기적이 빈번해지고 일성화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상시적으로 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이 이게 보통일입니까? 그런데 날마다 피어오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수고도 하지 않고 내린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처음에 며칠, 며달은 흥분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고마운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어제 있었던 일을 안 것 같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 날에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설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감각도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각이 둔해진 우리한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주 위험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각자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느냐. 계속 반복되니까 미련한 우리가, 아둔한 우리가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의 앞에 서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들의 걸음으로 걸어왔지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그대로 끝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의 앞에 서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 광야로 가게 됐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틀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에는 그랬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할 것이다. 그런 즉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를 뒤쫓게 하게 되리라.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이 말이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상식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일한 대로 소득만 있게 하시고 그러면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방이 막혔을 때에 하늘에서 주께서 손을 내밀어 건지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지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어요.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애굽이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자기 아들을 잃었지요. 그 다음에 당장에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요. 노동인구가 하루아침에 전부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니 애굽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로가 알 수 있는 결단은 이스라엘의 성들을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막 뒤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홍해가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을 인도하고 있는 첫 번째는 광야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은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 한번 20절 봐요. 20절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20절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있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시간상 이스라엘 회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 너무 많이 가까이 따라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른다 할지라도 홍해 속에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상식적으로 애들까지 있잖아요. 짐승, 가추, 애들 짐이 있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뒤에서 쳐버리면 무기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셨냐면 애굽의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성들을 분리시켰어요. 못 따라오게. 그 방법이 구름으로 저쪽에는 구름으로 덮어버리고 흑암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밤중이 됐는데 이쪽은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지를 못해. 그러나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은 밝게 하셨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 봐요.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딱 막아 놓으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밤새껏 큰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홍해에 길을 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바다로 바다 물로 하여금 바람에 의하여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 놓고 길을 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예굽 군사들에게 이 구름과 흑암을 통하여 막아놨다는 것을 딱 풀어놓으니까 예굽 군사들이 됐다 하고 막 축의하게 들어왔을 때 홍해가 딱 합해져가지고 수장시켜버렸다. 그런 뜻이죠. 김승학 박사라는 분이 원래 한의사인데 이분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왕자의 주치의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있었던 유족들 그러니까 지금 성지들이 잘못된 성지로 많이 데려간대요.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광야라는 것은 예굽에 있으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굽에서 나왔잖아. 그런데 예굽에 데려가서 광야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눈물 흘리려고 온다는데 그거는 넌센스죠. 그러니까 홍해도 잘못된 홍해로 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조그맣어요. 아이고 여기를 그냥 걷는다 시험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홍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는 홍해 물 속에는 수천년 된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물 중에 예굽의 병거들로 추정되는 쇠부치가 낡아진 그런 병거의 산물들이 셀 수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들이 이집트가 왜 이렇게 고대 근동의 채 강국이었는데 갑자기 세퇴하게 되었는가 그걸 누구도 몰라요. 성경에 답이 있어. 이 전쟁을 기점으로 예굽이 나라가 망하려면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가 망한 이유는 앙코르와트 때문에 망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앙코르와트를 건설하느라고 너무 많은 국력을 세진해가지고 한 150년 이상 그래가지고 서서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딱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알렉산더가 건설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나라들이 용토가 분할되면서 이렇게 꺾여버리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은 원인을 못 찾았어요. 성경 속에 원인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드느라고 이 애굽이 갑자기 이렇게 병거들이 수장되고 군사가 확 꺾여버리는 거지. 아무튼 이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광야 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책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근자에 어디서 내가 누구한테 들었더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걸 관광 상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열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튼 김승학 박사라는 분이 거기 갔다 와서 호랩산의 불꽃인가 뭐 그런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엄청난 유물들이 빼도 박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역사들이 그곳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만나를 갈아먹은 흔적 그들이 남겼던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옛날에 고대에 캐캐묵은 이야기로 만드는 데 모든 활약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전하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증명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이 건네게 되었고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가 홍해가 기다리고 뒤에서 애국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10절과 11절을 봐요. 다 같이 시작 바하루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중 애국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허가 있는데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전매특허가 있어요 그거 뭐냐 불평의 왕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왕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된 불평이냐면 기억나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기적을 보이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승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딱 실어주는데 문제는 바로가 순순히 보내지 않느냐고 이 노동 조건을 강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막 흘기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된 불평이 장장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 세대가 죽을 때까지 불평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이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그래요 어찌하여 어찌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해가지고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뻔하는 것이 낫다 애굽에 말도 잘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애굽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에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호와의 기적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지금 홍해는 일단 두 번째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밤에는 불기둥이 피어올랐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잖아요 구름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구름을 사람이 따라다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일어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나이가 내가 불평이려나 수술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놓고는 하나님이 수술을 잘 되게 하셔서 낫게 하시면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 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태산과 같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많은지 몰라 근데 잊어버리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지 죽었다는 거야 힘들어 죽었다는 거야 정말 죽어볼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너 정말 죽어볼래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만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건다 그랬어 신학 보내줘서 대학원만 들여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들여보내줘서 목사만 되면 개척해놓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새벽마다 부르지던던 적이 며칠 안됐어 얼마 안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전에는 새벽 기도 때 몇 사람 나왔나 수세기에 바빴고 주일날요 개척하고요 저는 성도를 도구로 숫자로 본 적이 없어요 참고하고 들었어요 주일날 서너명만 안보이잖아요 교회가 텅텅 빈 것 같아요 그거는 겪어봐야 아는 일인데 행사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한다 소풍을 간다 작은 개척계인 응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장례 났다 그러면 옹겨인 쫓아다닐다니까 3분의 2가 왔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온 거거든요 성도를 또 굉장히 노력해요 목사 힘 안 빼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이면 썰렁한 거야 그리고 안보인 사람들 때문에 하루 종일 괴로운 거야 그 사람 왜 안 왔지 시험 들었나 지난주에 밥도 안 먹고 인사도 안 받고 쟤도 안 받고 하더니 뭔가 있다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 주에 시 시익 웃고 나타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 물어보지도 못해 체육대회 때 왜 안 왔냐고 겁이 나서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혹시 그날 어디 바빴어요 아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이고 전화 드린다고 한 걸 깜빡 잊어버렸네 그래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체육대회 내내 그 집 사과에 안 왔지 교회 떠나려고 그러나 이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벌고 벗고 춤을 추고 다녀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이게 인간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께 믿음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 광야에서 죽어도 좋사오니 죽게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삼시세기 해결하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종이 돼가지고 죽는 게 낫겠어요 광야에서 빨리 죽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낫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 안에 와도 믿음 안에 들어와도 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불평과 원망이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성령에 충만해야 제정신이 들어오는데 그게 충만하질 않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답답해하고 열받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지금 보셔 이스라엘에서 한 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죠? 흑암을 이루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려는 밥상 먹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요하를 믿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찬송하며 홍해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몇 명이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증거를 수없이 봤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겪었고 지금도 기적 아래에 있으면 불평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윤도하고 계시고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교회 와서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스테반은 설교할 적에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가 지금 광야예요 세상이 애굽이고 우리가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무수히 많은 일을 겪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도 겪지만 그 안에 분명히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의 역사와 생수의 역사도 있지만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 버물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적에 고개를 들어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난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불평은 사라지고 원망은 떠나가고 왜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세요 그러나 전혀 도움이 안 돼 입을 닥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님 원망과 불평과 스트레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앞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주여 홍해 앞에 놓인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 신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정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면서도 마땅한데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아서 감사보다 본능적인 불평과 원망이 앞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우리를 극리를 해겨 주셔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헤아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제하고서라도 세상에 영적으로 버려두어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의 부르사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털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극리를 해겨 주셔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지게 하사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할 제목이 산더미같이 많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제하고서라도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져주시사 우리를 주 앞에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홍해 앞에 놓인 인생처럼 불안해하며 원망하는 저희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질 지여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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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성과 경배를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